일단은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넘기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은 6억 이하잖아요. 6억 이하이시면 무조건 등록하셔야 됩니다. . 네, 대표님 유튜브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암동 6단지, 월드컵파크 6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평 아파트가 최근에 좀 올라서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탈까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의 소중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수색 상암이죠. 수색 상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7대 부도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앞으로 3도심과 7부도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상암이나 수색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는 개발호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대에서 보면 지금 상암동하고 수색의 수색증사누타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암동의 월드컵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연식이 어느 정도 차가는 거죠. 그럼 그 지역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수색 쪽으로 주거선호도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색 쪽, 수색 역적으로 개발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수색 누타운 물량이라든가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가 수색 누타운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이 지어지는 또 개발되는 물건으로 한번 관심을 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고요. 다음 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에 빌라 보유 중인데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넘기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6억 이하잖아요. 6억 이하이시면 무조건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가 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라가요. 종전 규정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6억 이하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가세 혜택도 그대로 받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권제 같은 경우도 70%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억 이하이면 만약에 지금 고시가격이 6억 이하이면 내년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체의 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관리처분 때까지도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절세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어차피 4년 정도 걸릴 거고 그다음에 중공 이후에 나머지 또한 4년 정도 좀 더 보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은 공시가격이 6억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6억 넘지 않는 시기에 지금 해보는 게 좋다라는 결론 내드렸습니다.